집이 있어요? 없어요? 그거 꼭 필수적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 근데 집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몇 명이나 돼요? 많아요? 야! 키가 160이면 어때? 결혼식도 잠깐 창피하면 돼 아우 됐어요 저는 저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주는 여자를 만날 거야 라고 하는데 아 있는 모습 그대로가 멋있어야 사랑해주지 PD님들 요즘 뭐 이렇다 저렇다 이래서 싫다 저래서 싫다 이렇게 결혼하려고 조건을 엄청 따져 물론 조건 따져야 돼요 하지만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 다섯 가지 다 가져가면 안 된다고 그나마 여자들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 그리고 결혼을 내가 정말 하고 싶다 라고 하시면 내 말 듣고요 이 세 가지 조건을 내려놓으면 정말 결혼을 잘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빨리 할 수 있거든요 저는 이미 결혼해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결혼할 때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보는 조건들이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뭐 외모, 나이, 직업, 학벌, 자가 여부, 부모님 노후 준비, 그리고 연봉, 성격, 재산 뭐 이런 것들이죠 이렇게 8개에서 10개 정도 되는 다양한 이 조건을 다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그래서 결혼이 힘듭니다 그럼 대표님이 생각했을 때 이것만은 포기를 하면 결혼이 좀 더 수월해진다 그런 조건이 있을까요? 있죠? 여자들이 결혼을 할 때 조금 이 부분을 내려놓고 좀 포기하면 결혼이 수월할 조건 세 가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바로 나이 나이에 집착하지 말아라 아 그러니까 여자분이 남자에 대한 나이에 집착하지 말아라 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는 나이 차이 한 살 차이만 해주세요 두 살 차이만 해주세요 다섯 살 넘어가면 싫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남자가 나보다 한 여덟 살 많아 근데 이 남자의 장점이 이 나이를 초과할 만큼 괜찮아 그럼 이제 그렇게 조율을 하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나이를 포기하라는 게 16살, 17살 차이 나는 분을 만나라는 게 아니라 되도록이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하고 나이에 대한 거를 좀 깨버리라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남자가 여자 나이를 더 많이 보지 않아요? 근데 여자도 남자 나이를 봅니다 그리고 특히나 여자분들이 나이가 더 들수록 더 나이를 봐요 본인이 이제 서른다섯, 서른여섯이 넘잖아요 내가 10살 차이까지 봐라 그러면 안돼요 언니 제가 나이가 많기 때문에 남자분은 3살 차이만 볼래요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어울리다 싶으면 연화도 소개를 하거든요 근데 그래도 마음가짐을 8살에서 한 10살까지는 볼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남자를 만나셔야지 저는 다른 건 다 괜찮은데 나이 때문에 안 만날래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어리석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남자분이 학력도 좋고 직업도 좋고 다 좋은데 뭐 한 13살 정도 차이나 저는 13살 차이나서 안 만날래요 이러면 사실 그런 남자 찾기 힘들거든요 보라는 거지 그러면 그렇게 나이를 포기한 여성 회원분 중에서 결혼을 되게 잘할 사례가 혹시 있을까요? 여자분이 26살인가 그랬어요 결혼하셨는데 13살 차이 나는 분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뭐 결혼하고 나서 여자분 앞으로 아파트 둘째 생기고 뭐 했더라고요 남자분이 경제력이 그만큼 좋고 제가 알기로는 아이를 또 2명 낳아가지고 일하는 아주머니도 써주고 그러니까 너무 좋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여자분이 항상 언니 여자분들한테 만약에 남자가 능력이 되고 한다고 하면 나이 차이는 크게 연연하지 말라고 해라 왜냐면 그 남자분은 또 외모 관리도 잘 돼 있어서 그 나이처럼 또 안 보여 건강 관리도 잘 돼 있고 몸도 좋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괜찮으면 나이 정도는 조율하라는 거죠 두 번째는 바로 외모입니다 너무 빈티가 나거나 너무 추첩스럽거나 정말 어디 같이 다니기 너무 창피할 정도면 아니면 그냥 만나세요 부관적인 거다 보니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나 이 남자랑 손잡을 수 있어 키스할 수 있어 이 정도만 되면 그냥 만나요 뭔가 이 사람하고는 뽀뽀할 수 없고 키스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 남자는 그렇게 잘생기지 않았는데 뭔가 매력이 있어 끌려 그 정도 느낌이 든다면 만나도 된다는 거죠 흔히 말하는 그냥 못생겨도 뭔가 매력이 있을 수 있어 그럼 그런 사람들을 일단 만나보라는 거야 다른 조건이 괜찮다면 여기 외모에 키도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키 포함되어 있죠 저도 사실은 키를 안 보진 않았는데 키가 다는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남자분들한테 조금 미안한 얘기지만 키가 뭐 진짜 162 이하거나 이 정도 아니면 진짜 최소한 168 이상 정도 되면 일단은 저는 만나보시는 걸 추천해요 왜냐하면 살다 보면요 키가 안 보여요 살다 보니까 어떤 게 보이냐면 이 남자의 성실성 그리고 이 남자가 돈을 잘 벌어다 주는지 그런 게 보이는 거야 그래서 예전에 저희 엄마가 그랬어 야 키가 160이면 어때? 결혼식도 잠깐 창피하면 돼 이렇게 정말 우스갯소리로 얘기할 정도로 160을 그렇다고 제가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뭐 대머리면 어때? 잠깐 뭐 창피하면 되는 거지 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만큼 이 외모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야 그리고 요새는 솔직히 말해서 돈만 있으면 피부과 가서 피부 그거 시술하면 되는 거고요 머리 없으면 머리 심으면 되는 거예요 키는 키높이 심기면 되죠 저기 다 뽀롱 날 수도 있잖아 뽀롱 나더라도 그래도 그 데이트 할 때는 무조건 신고 나가긴 해야 돼요 제가 키 작으신 분들 제가 신고 나가라고 그러면 아우 됐어요 저는 저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주는 여자를 만날 거야 라고 하는데 아 있는 모습 그대로가 멋있어야 사랑해주지 멋지지 않으면 내가 멋있게 보여서라도 그 사람의 마음을 사야 될 거 아니야 근데 혹시 여자들도 남자들이 키높이 깔창 같은 걸 신으면 다 아나요? 알죠 저 같은 사람은 저 같은 사람은 딱 보면 알죠 근데 이제 일반 여자들은 모를 수도 있어요 요새는 하도 티 안 나는 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제 워낙 그런 것들도 추천을 많이 해주고 많이 봐서 알 거 같아요 근데 대부분 많이 모르지 않을까? 세 번째입니다 자가 여부입니다 아니 언제부터 결혼 시장에서 오면 그 사람 집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정말 많아졌어요 예전에 제가 10년 전에는 자가 여부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 근데 요새는 집이 있는지 없는지 전세는 얼마나 있는지 이거를 꼭 물어보는데요 진짜 부모님 도움 받지 않고서 나이 30대 초반 30대 중반이 서울에 있는 집 그것도 자가를 어떻게 마련해요? 변체도 아니고 자가죠 자가! 집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기 보다는 이 사람이 차라리 좋은 직장에 다니는지 안정된 직장에 나와서 대출이 어느 정도 되는지 나랑 같이 만들어 갈 수 있는 사람인지 그거를 보셔야지 이미 집이 되어 있는지 이걸로 판단을 해서 안 만날래요? 만날래요? 하면은 안 될 거 같아요 최근에 막 자가 여부를 많이 물어보면 되잖아요 네네 10년 전에는 그때는 참 어떤 질문들이 많았어요? 그때는 예를 들어서 여자분들이 직업이 뭐예요? 키 몇이에요? 이거 진짜 많았던 거 같아 이 두 개가 근데 요새 들어서는 한 요 몇 년 사이에는 집 값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집이 있어요 없어요? 이거 꼭 필수적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집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몇 명이나 돼요? 많아요? 한방대표님 집 없잖아요? 없죠 저도 저도 집 없습니다 지금 제 나이도 이렇게 집이 없는데 집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고 그 부분은 굳이 아주 중요하게 보시지 않아도 될 거 같아 이 사람의 미래 가치를 봐야 되니까요 자가 여부에 대해서 많은 여성분들이 포기하나요 안 하나요? 하시는 분들은 있어요 집 사는 게 힘들다라는 걸 현실적으로 아시는 여성분들은 뭐 그런 건 바라지도 않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 약간의 무지하신 분들은 있으면 좋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내가 집이 있으니까 상대방도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오히려 여자분이 집이 있는 분들이 집 있는 남자를 원하는 거는 괜찮아 내가 있으니까 근데 없는데 상대방한테 원하는 거는 그거는 좀 힘들죠 없는 분들이 더 심하죠? 더 심하죠 그럼 그럴 때 대표님은 뭐라 하죠? 너도 지금 집이 없는데 걔가 집이 있겠냐? 네가 평생을 벌어도 안 되는데 그 사람은 평생 벌어도 되겠냐? 그리고 집이 있는 남자는 좋은 조건의 여자를 더 원한다 라고 얘기를 해주죠 그래서 만약에 집이 있어 서울에 강남에 아파트 있어요 따질 거 같아? 안 따질 거 같아? 여자는 엄청 따질 거 같아? 그러니까 그의 입장에 서서 제가 얘기를 해주는 거죠 패드님 네 대부분 사람들은 여자들이 되게 눈이 높아서 결혼을 못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어때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남자들도 진짜 요새는 눈이 높아요 에이 무슨 소리야 남자들이 눈이 얼마나 낮은데 그냥 남자들은 맘만 맞으면 다 그러네요 그렇지 않아 여자들은 이제 본인 입으로 얘기하고 다녀서 그렇지 남자들은 그냥 아닌 척하지만 저한테 와서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진짜 눈이 높거든요 에이 설마 피디님들이 결혼할 여자를 볼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조건이 뭐예요? 저 외모예요 음 뭐 역시 그럴 줄 알았어요 여기는요? 저도 외모죠 정말 여기는요? 저 어린 여자요 여기는요? 저는 외모는 안 보고 여성스럽고 귀여운 여자 그럼 그거 외모잖아 그럼 다 똑같이 외모를 본다는 거잖아요 이거 절대 못 내려놔요? 왜냐면 평생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여자가 모아놓은 게 하나도 없어 내가 정말 외벌이를 해야 돼 근데 예뻐 그럼 외벌이 할 거예요? 외벌이 해야죠 외모가 되잖아요 상당히 모질하군요 정말 아직 고생을 덜 한 거 같은데 이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직도 결혼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결혼을 잘한 남자들이 가장 먼저 포기한 조건 세 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도대체 뭔데요 대표님? 첫 번째는 바로 여러분들이 얘기했던 외모입니다 외모를 포기하라고요? 네 거짓말 같은데 진짜예요 외모를 근데 포기하는 남자들은 뭔가를 받겠죠? 뭘 받을까요? 여자의 학벌? 학벌? 여기는요? 성격이나 인력? 여기는요? 돈이 많으니까 흔들리지 않았어요 역시 악구정이야 여기는요? 저도 학벌이요 학벌? 학벌이 밥 먹여주진 않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이거는 제 회원의 얘기인데 여자분이 외모가 그렇게 예쁘진 않아요 근데 이제 남자분이 연아였는데 아무래도 이제 여자분이 38살인가 그랬어요 남자가 36이고 출산도 있고 하니까 좀 고민을 했는데 이 여자분이 경기도권에 아파트를 한 두 개 정도 가지고 있었고 월 버는 수익이 한 천만 원 정도 조금 넘었어요 이렇다 보니 남자분이 저한테는 엄청 갈등이 된다고 얘기를 했지 근데 여자분한테 티는 안 낸 거죠 결혼을 해서요 아주 아주 너무너무 잘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저한테 하는 말이 누나 저 정말 결혼 잘한 거 같아요 왜요? 그랬더니 와이프가 돈을 잘 버니까 아이를 낳아도 걱정이 없다는 거야 그리고 자기 친구들은 지금 집 사는 거 집값 갚는 거 이런 거 걱정하는데 이미 그 여자분은 일시불로 다 집을 샀거든요? 빚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분은 요새 골프를 배운다고 하네요 어떻게 생각해요 남자분들? 부러운데 부럽죠? 어때요? 그건 부럽긴 한데 궁금한 게 외모가 본인 취향이 아닌 여자랑 결혼한 거잖아요 아니었어요 진짜 아니었어요 근데 그 경제력 하나로 커버가 된대요 아니지 경제력과 성격이었겠죠 성격이 여자가 쿨하고 남자한테 뭘 잘 사주고요 그리고 돈에 있어서도 굉장히 막 얄팍하거나 이러지가 않아서 남자가 되게 편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생각이 들었대 나 이 여자랑 살면 평생 돈 걱정은 안 하겠다 실제로 대표님 결혼하셨잖아요 돈이 그렇게 결혼 생활을 되게 힘들게 하나요? 엄청 힘들죠 부부가 싸우는 절반의 이유는 돈이에요 그 정도요 당연하죠 돈이 어느 정도 많이 있다 보면 다른 이유로도 싸울 수는 있겠지만 충족이 어느 정도 되잖아요 여자들 입장에서는 사실 남자가 경제력이 어느 정도 있으면 다른 부분은 그냥 눈을 감아줄 수도 있고 좀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 근데 이제 남자가 경제력이 안 되면 그거부터 이제 여자들을 짜증이 나기 시작하면서 허용해줄 수 있는 것도 허용이 안 되는 게 여자죠 그래서 경제력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외모보다 그렇죠 전에 말씀하신 게 남자는 여자를 보는 1순위가 나이 외모 이런 거였잖아요 네네 1순위를 포기하라는 게 남자들이 도와줬을 때 이걸 수용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듭니다 다들 여자의 외모만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을 거 아니야 뭐 10명에 7명은 그렇지만 3명 정도는 아니야 나는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해 라고 해서 정말 사회의 때가 많이 묶고 너무 지치고 힘든 남자들은 그걸 안단 말이죠 아직도 본인들은 그럴 단계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분은 너무 힘들어 왔기 때문에 아 나는 진짜 편하게 살고 싶다 여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똑같이 남자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역발상을 한 거죠 한마디로 나는 남자들이 놓지 못하는 걸 내가 놓아보자 라고 했더니 얻는 게 훨씬 더 큰 거죠 어떻게 보면 더 현명한 거 아닐까? 두 번째입니다 바로 학벌을 포기하는 겁니다 학벌 본다고 하는 PD가 누구죠? 학벌 왜 봐요? 공부를 잘하니까 뭘 해도 실패 확률이 적지 않을까요? 여기는요? 와이프 학벌이 좋다고 하면 보이는 시선이 좀 다르잖아요 그럼 내가 물어볼게요 우리도 회원들 오면 예를 들어 대학교를 다니다가 중퇴를 한 여자가 있어 근데 그 여자가 사업을 해서 한 달에 한 3천 정도 버는 여자가 있을 거고 학벌은 너무 좋아 막 2대 연대 이걸 나왔는데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한 달에 200, 250 버는 여자들도 있어요 어떤 여자가 더 나아요? 맞아요 봐봐 이거야 제가 항상 상담하러 오면 남자들한테 항상 이걸 물어봐요 너가 정말 학벌을 원하는지를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래도 저는 학벌이요 그럼 그거는 진짜 학벌을 원하는 게 맞아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본인들은 경제력이 더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근데 왜 우리가 막상 그걸 몰라요? 뭐 이렇게 옆에서 저처럼 비유를 해서 얘기해주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어찌 됐건 우리나라에서는 명함이 되게 중요하잖아 어디 학교 나왔다 우리 부인 뭐 서울대 나왔다 이러면 와 이렇게 보는 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학벌에 대한 인식이 있는데 아무래도 외국이나 이런 데는 사실 우리보다는 좀 그런 건 좀 적잖아요 그래서 학벌을 포기한 남자 사례가 있었어요 학벌을 엄청 받던 분인데 남자분이 고대를 나오셨고요 대기업에 다니고 강남 출신에 되게 잘 사는 집 아들이었어 근데 자기가 그렇다 보니까 그냥 학부 좋은 여자들을 많이 만난 거지 근데 학벌이 좋다고 나랑 이성적 감정이 되는 것도 아니고 다 안 되는 거야 그러다가 아까 제가 말한 케이스 여자분이 조금 머리가 되게 좋은 분이었어요 투자도 되게 잘하는 분이고 학교를 그분이 지방에 있는 아주 좋은 대학은 아니고 거기를 중퇴를 한 거지 어릴 때부터 사업에 관심이 많아서 이분 같은 경우는 프랜차이즈로 커피와 쿠키를 파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했는데 알기로는 제가 체인으로 한 4, 5개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이분이 또 강남에 아파트 하나랑 강남에도 빌라 하나를 또 했어요 그러니까 남자분이 이 여자의 경제력 왜냐하면 이 남자도 돈이 있었잖아 근데 자기가 학벌 좋은 여자들을 만났던 것보다 학벌은 안 좋지만 자기 꿈을 향해서 전문적으로 가는 그 모습을 보고 딱 선택을 한 거죠 저는 그분이 진짜 학벌 포기 안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이 여자가 되게 멋있어 보이는 거야 이 남자한테는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그 남자분은 그 여자집에 들어가서 살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남자분이 처음에 만나보라고 해서 만난다고 했었나요? 처음에는 아 제가 원하는 학벌이 아니잖아요 라고 했는데 이제 제가 설명을 해줬죠 그렇지만 뭐 건설적이고 너도 굉장히 앞으로 좀 전진하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하지 않냐 그런 게 잘 맞을 거다라고 했는데 역시나 그게 잘 맞았죠 일반 직장인이지만 이 사람은 뭔가를 계속 개발하고 투자에 관심이 많고 이랬는데 본인이 만난 그냥 학벌 좋은 여자들은 좋은 집안에서 일상생활 사는 거 있잖아요 매번 같은 생활 패턴으로 근데 이제 본인하고 비슷한 친구를 만나다 보니까 아 나는 얘랑 미래를 그려도 괜찮겠다 싶어서 이제 이분이 뭐 또 건물도 또 하나 한다고 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잘하셨네요 시너지가 이렇게 발생한 거죠 아니 대표님 회사에는 돈 잘 버신 여자분이 왜 이렇게 경험하세요? 제가 지금 그런 사람들 얘기만 해서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한 10명의 돈 잘 버는 친구들은 한 3명 정도고 나머지 7분 정도가 가장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나이입니다 남자들이 절대 포기 못하는 거죠 근데 나이는 진짜 그렇잖아요 왜냐면 내 아이를 낳아줄 여자가 그렇지 그리고 또 어디 가서 결혼했을 때 연상이라고 하면 본인 시선이 그렇죠 이상해져 근데 나이를 포기한 남자가 있습니다 4살 연상 대표님 남편분이요? 아니거든요 전 오빠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는 남자분은 공무원이었고요 그래서 이분은 처음에 오셨을 때 뭐 밑으로만 보고 같은 공무원을 원했는데 만나다 보니 같은 공무원의 여자는 그를 보지 않아 어 진짜요? 당연하죠 9급 공무원의 여성분들은 9급 공무원 남성을 보지 않아요 최소 7급 이상은 돼야 또 보세요 근데 또 이 남자는 내가 박봉이다 보니까 또 교사를 원하고 계속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냐 너 차라리 위로 좀 보고 경제력이 있는 여자를 보는 게 어떻겠냐 근데 그렇게 소개를 받아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제가 4살 연상에 대신 외모는 동안 아버지 사업을 하고 있는 여성분을 소개했습니다 되게 야무지고요 여자분이 너무 괜찮았는데 이 남자분이 이 여자분 보고 한문에 간 거예요 왜냐면 여자가 좀 귀염성 있게 생겼거든요 근데 이제 알고 봤더니 아버지의 후계자였죠 이분이 그래서 지금 현재는 같이 지금 결혼해서 살고 있는데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 남자분이 회사를 그만두지 않을까 싶어요 아 이거 우편이 궁금한 게 아까 9급 공무원 여자는 7급을 번대잖아요 네네 그럼 돈 잘 버는 여자는 자기보다 돈 더 잘 버는 남자를 보는 거 아니에요? 봐봐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사람이라는 게 내가 결핍이 있으면 그 결핍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을 원하잖아요 남자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이 여자가 월급이 200만 원이니까 내가 250, 300이니까 이 여자가 날 봐주겠지 라고 생각하는 게 착각이야 오히려 200만 원 버는 여자는 500만 원, 600만 원 버는 남자를 원하는 거고요 오히려 내가 돈이 있어버린 아까 그 여자분처럼 이런 여자분은 내가 불안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반 직장인 그리고 안정적인 공무원을 선호해요 안 그러신 분들도 있지만 오늘은 결혼을 잘한 남자들이 포기하는 여자 조건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현재 결혼을 꿈꾸고 있다면 어떤 조건을 포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로 남겨주세요 기다려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